그야말로 선남선녀선남. 앉으면 돼요? 네, 네, 네. 와우. 이 분. 누구야? 이홍차? 떡은 뭐예요? 나중에 다 오면 다 같이 읽어보기로 했어요. 진짜요? 우리가 읽은 거예요? 그렇지 않을까요? 읽어보세요. 아, 읽어봐요. 진짜 읽어도 되는 거야? 안 될걸요? 우리 되게 수심했네요. 과감하신대. 뭐지? 진짜? 성향이 약간 직진남 같은 느낌. 어? 안 될걸? 안 될거 같은데요? 특별한 말은 없었잖아요. 어머어머어머. 읽어드릴까요? 오늘 밤. 뭐라고 적혀있는 거예요? 머니캐쳐의 인원수가 공개됩니다. 아, 이 중에서. 어머어머. 이야. 다들 모르겠다. 다 머니캐쳐 같은데, 표정이야? 진짜? 그러니까 표정은 다 돈 노리고 온 사람들이야. 괜히 읽어보라고 그랬어. 근데 읽어봐도 괜찮은 것 같은데? 아무 얘기가 없어서. 네. 정말 저거는 다 된 것 같네요. 다시 한 번. 다시 한 번. 네. 감사합니다.